KANDY DREAM 긁어내고 Scratch Scratch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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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e Hello Hi 안녕하세요 candy gym ASMR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가 못 만난지도 서로 못 만난지도 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도 여러분이 아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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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었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을 오랜만에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제가 느껴지는게 그 동안 우리가 못 만난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에너지 클렌징을 못해드려서 그런지 부정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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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만에 우리 여러분들 부정적인 에너지를 아주 야무지게 이렇게 뽑고 뽑고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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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버려 드리려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헤드 무브먼트를 하다보니까 살짝 어색하기도 한데 네 티 안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에너지 클렌징을 해드릴텐데요. 이렇게 제가 좀 보니까요. 이렇게 이 에너지를 조금 느껴보니까 음 굉장히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조금 오래 묶여뒀던 거라 그런지 여기저기 여기저기가 이렇게 에너지가 조금 많이 이렇게 딱딱하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부분이 톡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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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군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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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기 전에 약간 조금 긁어낼 필요가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약간 이렇게 스크래치 스크래치 좀 긁어볼게요. 긁어내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러면 그런 에너지들은 그런 부정적인 아주 굳어진 오랜 부정적인 에너지들은 먼저 긁어내볼게요. 네. 우리 여러분들은 제가 에너지 클렌징하는 동안 그냥 아주 편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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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렉스 릴렉스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누우셔서 에너지 클렌징 받으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러면 좀 약간 오래된 굳은 이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제가 이렇게 긁고 긁고 긁어볼게요. 네. 스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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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내고 스크래치 긁어내고 스크래치 왼쪽에서 긁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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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른쪽에서 긁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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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에서 긁어내고 스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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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콕콕 이렇게 긁어내고 있어요 네 그렇지 그렇지 긁어내고 긁어내고 긁어낼게요 긁어낼게요 스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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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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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 스크 이렇게 긁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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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스크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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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라 이렇게 꼼꼼하게 긁어내고 긁어내고 긁어내고요.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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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주 딱딱하게 여기저기 굳어진 부정적인 에너지들은 긁어내야 돼요. 목기보다는 제가 거의 다 긁어냈는데 아주 조금 남았거든요. 그것도 마저 긁어내드릴게요. 이번 에너지클렌징은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살짝 심층적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단계별로 조금씩 갈 거니까 네.. 그냥 우리 여러분들은 저의 핸드 무브먼트를 즐겨주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만 마시고 스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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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 긁어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편안하게 감상하시면 돼요. 긁어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에너지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가 이렇게 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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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내드릴게요. 아프지 않아요. 손으로 부드럽게 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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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내는 거니까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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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하게 깜깜하게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긁어내는 작업을 고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뽑아드릴 거니까 지금은 지금은 기초 작업을 튼튼하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스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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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고 긁고 긁어모아서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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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단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손으로 이렇게 제가 긁어내고,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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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내드렸는데, 정말 아주 고집이 센 우울해된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군대군대 여기저기 있어요. 그런것들은 도구를 사용하여서 긁어내고, 필요가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이 부분으로 이걸 이용해서 조금 더 긁어내볼게요. 스크래치 스크래치 여기도 약간 있어요 이렇게 축축축축 여러분 아무래도 너무 오랜만에 제가 에너지 클렌징을 하다보니까 축축축축축축축 이렇게 부족적인 에너지가 많이 굳어져가지고 제거하기가 조금 힘들어졌나봐요. 걱정마세요. 제가 이제 깜깜하게 긁어가지고 없애드릴게요. 에너지 클렌징 에너지 클렌징 에너지 클렌징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아주 깔끔하게 제가 우리 여러분들 연말 맞아가지고 에너지 클렌징 깜깜하게 단계적으로 잘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 마취 잘할 수 있게 그쵸? 그쵸?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네 잘 긁어냈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들을 많이 긁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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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내기 때문에 에너지 부스러기들이 있어요. 지금 이 부정적인 에너지 부스러기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부정적인 에너지 부스러기들을 제가 약간 덜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 예쁜 부스러워요. 굉장히 너무나 부드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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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러시를 제가 에너지 조금씩 털어드릴게요. tu 휴 휴 f 휴 휴 휴 휴 휴 휴 휴 이렇게 이렇게 달아드릴게요. 털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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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과일도 털고요. 부정적인 에너지 부분 긁어낸 그 자리에 있는 부스러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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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꼼꼼하게 털어드릴게요.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긁어낸 자리를 깔끔하게 너무 깔끔하게 쉑쉑 쉑쉬 쉑쉑 쉑쉑 체험 털어드릴게요. 톡톡톡 탕땅 축축축 슉크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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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꼼꼼하게 이제 무정적인 에너지 무스러기들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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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드릴게요. 이제 무정적인 무스러기들을 말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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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깨끗하게 털어드리는 조금만 해드리고 있어요.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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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ị의 tat 굿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 틱틱쓱뿡뿡뿡뿡 pledge 토록토토록 이렇게 이렇게 껍뿡뿡뿡뿡뿡뿡뿡뿡 부상적인 이너지들에 무상적인 에너지들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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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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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짝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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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드릴게요 거의 다 됐어요 조금 잘 떨리는 것들은 제가 입으로 좀 물어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이렇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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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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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제가 털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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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내 드렸어요! 일단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뽑아 뽑아볼게요cause 일단은 에너지를 제가 긁어내고 털어낸 작업들 때문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주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조금 남아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잔여 에너지들을 제가 하나도 마심없이 말끔하게 뽑아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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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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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서 파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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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긁어내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긁어내고 스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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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리에 조금 남아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야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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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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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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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고 버리고 뽑아서 버릴게요. 뽑아서 버리고 뽑아서 뽑아서 양손으로 버리고 뽑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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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카치사 Crab and flake it Crab and flake it Crab and flake it Negative energy Crab and flake Crab and fla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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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쨉. 뽑고 버리고. 뽑아가지구 뽑아가지구 Jersey boy 쨉쨉iß. 뽑아서 버리고 Hier 뽐봐가지구 버리고 플slack, 플lack, 플lack 플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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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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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 플록 Alooo 탁 탁 탁 딱 집어가지고 버리고 여 Ethen 집어가지고 버리고 딱 소 varsa 이거라고 생각해 딱 집어서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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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네 이제 에너지 클렌징이 다 됐어요 긁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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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래치 긁어내고 이렇게 g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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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서도 버리고 p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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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뽑아서도 버리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얼굴을 아주 부드럽게 닦아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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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는 부드러운 조각 orga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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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팅으로 만든 좌우두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부드러운 수건으로 여러분들 얼굴을 닦아내드릴 건데. 지금 많이 졸리세요? 많이 졸리시구나. 여러분 x8 오랜만에 제가 에너지 글랜을 해드리니까 제가 보기에도 많이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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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신 것 같네요. 아이고 뿌듯해라. 여러분들 이제 반쯤 눈이 감기신 것 같아요. 눈이 이렇게 감기고 감기고 살짝살짝 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눈이 이렇게 슥 뜨뜨뜨뜨뜨뜩 슥 뜨뜨뜨뜨뜩 슥 뜨뜨뜨뜨뜨뜩 뜨뜨뜨뜨뜨뜨뜨뜩 감기셨다고요?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얼굴 좀 닦아드릴게요. 네. 제가 얼굴 닦아드리는 동안 너무 졸리시다면 그냥 편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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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시면 돼요 여러분. 아셨죠? 이렇게 얼굴을 닦아드릴게요. 이렇게 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 이렇게 꼼꼼하게 닦아드릴게요. 이렇게 닦아드리고 이마 forehead forehead down to your nose down to your nose and ch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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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chin your chin and jaw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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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들리세요? 다행이다. 제가 오랜만에 대부분 언뜻을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어색하게 오실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졸리다고 했으니까 너무 뿌듯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들 얼굴에 만져드리니까 좋죠? 많이 졸리세요? 많이 졸리세요? 여러분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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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틀릴락 말락 참 틀릴락 말락 하시니까 제가 요기를 틀다가 살짝 보니크라브를 조금 해야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닦아주러 말은 잘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꿈 나라인지 현실인지 그 구분이 한테는 그런데 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왜냐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결국 마치게 깜짝인거처럼 느껴지실거니까 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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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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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제가 6개월이라는 느낌을 뵙기가 있었잖아요. 너무나 돌아오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기지않아서 그 동안 돌아오기쯤은 들었어요. 그리고 쉬는 콩배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상하게 돌아온 욕기가 나더라고요. 제가 쉬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채널에 방문해주셨고, 그 방금 이제 돌아다 잡고, 그런 것들이 부담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렸거든요. 그리고 제 능력에 대한 회의 쪽을 갖도록 받고요. 또 어떻게 말씀드리자면요. 근데 이렇게 보자금 없는 걸치나 관절에 너무나 믿어주시고, 욕기 주시고, 긍정적인 댓글로 언제나 힘 푹 도달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정신 차리고, 마음을 다시 묶고, 꽂혀 묶고, 이렇게 노래가 생기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돌아올 수 있는 욕기를 못 내릴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끄럽네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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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쪽을 더 기다리게 해주세요. 제가 부르네지가 너무 노력해서 아주 어려운 것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오래 기다리게 하는 일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미 잠 들락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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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시청자 푹 푹 잠 드시길 바라 잘 자요 잘 자요 잘잘잘잘잘 잘잘잘잘 안녕 안녕